여기서 앵코를 받기는 힘드니까 나가서 놀이방을 일단 한번 가시는 거랍니다. 자, 계속해서 이번에 역시 보석같은 사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노일모 선생님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 슬픈 감상주는 너무나 감상해 갈바람 몰아쳐 눈비가 내려도 시울지 않아도 신년이 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 당신은 보석같은 사람 이 한몸 다 마쳐도 영감치 않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몸 다 마쳐도 영감치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다들 놀이를 잘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신념